자 지금까지 너무 식민지 유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해봤는데 그러면은 일제에서 왜곡된 역사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역사 왜곡 이것도 정말 심각한데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 역사 왜곡의 사실은 뿌리는 깊습니다 뿌리는 이제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일본이 생기면서 그때 백제가 폐망 후에 일본이 건설되고 일본 서기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 왜곡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한론이 대두가 되면서 이 한반도 땅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역사 왜곡을 시작을 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언제냐면 19세기 중반이죠 보통은 메이지 유신을 1868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세계를 재패하려고 하는 꿈을 키우면서 조선을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침략하기에 앞서서 일본이 먼저 식민주의 사관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고대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일본 고대사는 한민족이 건설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침략 이전에 이걸 먼저 파괴해야 되겠다 한국의 역사를 먼저 파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뭘 하게 되냐면 일단 자국 내에 있는 일본 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사찰이나 이런 걸 다 파괴하죠 그게 1600개가 되는 그런 사찰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9세기 후반부터 가장 먼저 한국사 연구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본 학자가 있는데요 하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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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키 거기 김두한하고 김두한하고 맞서서 하는 그 하야시잖아요 그런 놈이에요 야시 같은 놈이네요 그렇게 보면 딱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야시 다이스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1894년에 조선사라는 다섯 권을 써요 1892년에 그러니까 19세기에 먼저 쓴 거죠 그런데 박성수 교수님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박성수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책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려면 단제 신체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인 하야시 타이숙에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일본인 하야시 타이숙에 조선사를 표절한 게 이병도의 국사대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병도의 1940년대 작품이 국사대간 조선사대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식민사관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책이 어디서 나왔냐? 이 하야시 다이스키 책에서 나왔다라고 박성수 교수님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조금 유래가 깊다고 하셨잖아요 정한론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면 그 얘기는 임진왜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 이전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정한론도 있죠 그 이전의 정한론도 사실은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부터 계속 정한론은 있어 왔잖아요 임진왜때도 있지만 뭐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드러난 정한론 그때부터 실질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은 시작되어 왔고 아까 하야시의 역사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이병도의 국사대관인 거고 길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박성수 교수님의 주장이기도 하시다 역사 왜곡은 일단은 침략을 성공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후작업이잖아요 하지만 침략의 야욕이라는 것은 일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표출을 했었죠 임진왜란 때 한 번 들어왔었는데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조총까지 준비를 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의병이나 그리고 충의의 표상이죠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지 않고는 거의 근 300년 동안 다시 침략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의 어떤 근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침략 야욕을 끊임없이 불태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쳐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성공하게 되면서 역사 왜곡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먹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역사 왜곡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한 거죠 확실하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원적격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름에 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 사람의 또 스승이 나가 미치오 나가 미치오 하고 구라키치가 뭘 얘기하냐면 단군신화를 만들어내요 1894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단군신화라는 말은 단제 신채호 선생으로 비롯됐다 이런 식의 망발을 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단군신화라는 말은 그건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시라토리가 먼저 얘기해요 시라토리가 1894년에 단군고라는 책을 만드는데 여기서 상궁교사에서 나온 그 불교설화에서 기반한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의 신선이야기다 그거는 단군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나가 미치오는 더 미치게 얘기를 하죠 승도의 망설이다 승도의 망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단군신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단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였다는 걸 얘기하는 게 우리의 어떤 단군신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공해 가공한 거다 조작한 거다 그다음에 망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학자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단군신화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방금 우리 박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가공의 호의 이야기 그런 식의 개념으로 단군신화라는 말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는 어떤... 단제... 잠시만요 단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단군신화라는 워딩은 하셨고만 네 쓰긴 썼지만 그 개념 속에는 어떤 허위의 어떤 이야기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당시에는 어떤 인식들이 있었냐면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가 오래된 민족에게는 반드시 그 민족의 건국신화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사실을 이야기화한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이 식민사학 이 잔재들 지금의 이제 그 추종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진짜 민족주의 사회이고 신채호도 뭐 이렇게 이 식민사학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타기 물타기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대답이 망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군신화라는 그 수로는 어떤 성스러운 그렇죠 성스러운 얘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식민사관이나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은 그 신화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 가공된 얘기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군신화라는 것도 이런 시라토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답습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라토리가 쓰다 소키치로 이어지고 이병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병도로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로 이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쿠다 독구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실증주의 사학을 배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민족의 시원 역사는 환국 배달 옛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대한 것을 실증이라는 검증 하에서 다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만 정권이니 또는 한사군이니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뭐 이천 몇백 년입니까 2600년 2300년 그 정도로 이렇게 줄여버리고 그것이 이제 한민족의 첫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일본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일본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다 그렇죠 아 형이 동생을 갖다 까불지 마라 자기가 가장이다 가장이 저기 뭐야 동생을 갖다 건너리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종갓집이다 그런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류고 너희들은 아류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실증사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신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신사의 관점으로 보면 고대가 더 뛰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해시오도스 같은 사람들은 고대일수록 더 황금시대였다 정신이 더 뛰어났고 근데 이제 이러한 정신사가 결여되고 오로지 이제 발굴되는 유물 중심으로만 역사를 확립하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거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내가 같은 사람은 1000년 전에 신석기 2000년 전에 구석기 이것만 외우다 보면 재미가 없어 거기에 대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증사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실직사학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채택을 하고 그 외에 가령 고인돌이 5000년 전에 고인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비파형 동검이 또 뭐 4000년 5000년 전께 나타났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사학에 교리하고 안 맞거든 안 맞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실증사학이 아니죠 고대사는 한마디로 그들이 민족사학을 갖다가 제야사학을 공격할 때 쓰는 유사사학 사이비사학 이랬는데 유사사학 네네네 이놈들이야말로 진짜 유사사학이고 사이비사학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가 민족사학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증사학이 아니라 아전인수사학 견강부회사학 대충 그런 거네 요즘에 신석희 시대라든가 그 이전에 유물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죠 심지어 만 년 전 뭐 근데 그 유물들 보면은 거기에 문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면은 예술적으로만 봐도 현대인 예술가들도 그렇게 표현하기 힘든 문양이라든가 문양 보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 신성 신성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성스러운 눈으로 봐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저기 뭐 신석시대 구석시대에는 뭐 돌돋게 들고 진짜 뭐죠 가지고만 걸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식하게 때려잡고 그런 야만적인 그 이 물질적 사관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라 그 아까 뭐죠 구라 치는 교수 구라 키치 그 다음에 이제 이병도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논리를 실증사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전한 실증사학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뽑고 싶은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 논리들만 채우고 실증적인 어떤 그 그 어떤 유물들에 대해서도 안 맞는 논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사군이라고 하면은 유물 같은 거를 집어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는 그런 실증주의 실증사학 집어넣었다 발굴했다 뽑기 뽑기주의네 뽑기 그러니까 묻었다가 빼는 거죠 일본과 우리 현대 우리 국사학계 실증사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목적성 그렇죠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학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더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좀 더 나은 소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기존의 틀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던 그 틀 그 틀 안에서 여전히 못 부살하고 있는 거죠 아 무섭네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를 말살하고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였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연구를 한 거죠 그거를 1910년에 일제강점 이전에도 연구를 해서 발판을 삼고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먹이를 던졌고 우리는 그 먹이를 덥성 물어가지고 그걸 계속 전해주고 있네 거기에서 이 세뇌에 대한 이병도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훈이는 이제 그 머리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대가리라죠 세대가리 근데 세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알에서 딱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치는 것을 자기 어머니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 그런 얘기 있지 그러니까 이병도가 그 꼴이거든요 아하 제일 먼저 일본의 한테 배운 거에요 아 그 배운 게 그대로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음음음음음 거기서 그 틀을 못 벗어나고 네네 그냥 음 그걸 뭐 이제 이따가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왜 붓장난으로 붓질에 의해서 뭐 2000년의 역사를 없애기도 하고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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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식민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북쪽은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에는 인나일본부 인나일본부를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 네. 진행하시죠.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사서의 분서와 강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역사서들을 갖다가 모두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태우게 되거든요. 또는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탈취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일제강점이 시작돼요. 그때 시작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불과 1년 2개월 1년 2개월 만에 51종 20여만 권의 사설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이게 이제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라는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시가 지금 서울의 그 남산식물원 앞에서 20만 권의 책을 다 쌓아놓고는 불태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20만 권을 다 태우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가져간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서들을 강탈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국에서 그 다음에 뭐 일본 대마도 중국 만주 이런 서적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그거를 갖다가 자신들이 가져가거나 탈취하거나 소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강단사학의 일부 뭐 이렇게 요즘에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왜 강단사학에서 반론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반론 중에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51종이었다. 51종에는 보면 사서가 없다. 일본이 딱 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는 51종이에요. 을지문덕전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사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를 모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20만 건 정도 안 되고 한 10만 건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을 펍니다. 10만 권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20만 권이나 10만 권이나 그게 30만 권이 됐든 그게 그거죠. 또 하나는 51종이라고 하는 건 일제가 공평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믿어? 그게 아니라 일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는 51종인데 그게 51종이면 51종 나누기 20만 권 해보세요. 3,900권 정도 나오네. 그 계산을 내가 지금 했어. 난 그래도 해봤어. 한 종당 한 종당 3,4천 권을 갖다가 이렇게 모았다는 건데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일본이 공평한 거 이외에 수천 종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초대 총독 테라우치 이 테라우치도 개인적으로 약탈한 것만 2만 권이에요. 개인적 약탈도 왜 이렇게 가지고 가. 자기들은 책이 없나. 왜 이렇게 가지고 가. 우리 책을. 당연히 책이 없죠. 걔는 책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걔들은 책이 없었어요. 대무천왕 때 일본 서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거든요. 이 테라우치가 그 아들이 1922년에 고향인 야마구치 씨의 책을 모아서 테라우치 문고를 설립했대요. 도둑한 책 강탈한 서적을 가지고 문고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약 2만 권 정도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2만 권이에요. 그런데 20만 권을 탈취 안 했다? 말이 안 되고 조선사 편수에서 차입한 사료가 또 약 5천 종 정도가 됩니다. 차입한 사료라는 것은 차입했다는 것은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동안 이걸 갖다가 정부 끌어모은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사서 모으기도 해요. 사서 모으기도 하니까 이걸 모은 게 4,950종 4,950종이면 약 5천 종이잖아요. 5천 종류의 그런 사서나 또는 사료 이런 것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23년 이제 시작할 때죠.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서 구로이타 고문이 구로이타라는 고문이 있어요. 구로이타 고문이 대마도에 이제 탐방을 해가지고 한국과 관계된 고문서류가 6만 6천 469회 고기록류가 3천 576권 고지도 33회 등을 은폐 분서했다. 자 이건 뭐냐면 대마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에요. 이게 섬에서만 모은 게 얼마? 고문서류가 6만 6천 그리고 고기록류가 3,576 이 작은 섬에서 3,576권의 책이 나왔어요. 종류가 그런데 20만 권이 안 되겠어요? 사실은 한 50만 권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게 아니 그런데 서로 이게 20만 권이라고 하더라도 20만 나누기 51종으로 해서 한 권당 평균 수치적으로 4천 권 약 되는 거지 거기에는 정말 귀한 사서도 있었을 거고 한 권짜리 딱 한 종밖에 없던 그런 책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가 얼마나 친일적이냐 하면 이 51종에 대해서 어떤 교수라고 하는 교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이 눈물을 안았었어요. 51종은 이 비장사서가 아니라 이 근세 한일 합방 전후에 발간된 역사 교재다. 역사 교과서라든가 그런 책 종류다. 그러면서 목록을 51종으로 쭉 뛰어놨어요. 아 목록을 아하 네. 그거 인정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당시에 우리나라 교육 받는 사람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럼 51종에서 20여만 권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안 나오죠. 아니 한 번에 천 권 이상 찍었겠냐 이거 그 당시에 아 제가 이제 이해했네. 요즘도 보면 출판사 할 때 500권 천 권 찍거든요. 한 번 찍을 때 그런 수요가 안 된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그렇죠. 2천만이 안 됐죠. 거기에서 이제 교육 수요자 대상자로 봤을 때도 수교 다 했으면 명이 안 됐어요. 또 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 51종 가지고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 형식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1차 때는 뭐 역사 관련 사서들을 이렇게 색출을 했지만 또 2차 때는 전통 문화 예술 인물 등 각종 서적을 다 색출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였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책들을 이제는 어디로 가져갔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박창화 선생이 있습니다.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박창화 선생의 증언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돌아가셨나요? 네. 돌아가시기 꽤 됐죠. 1962년에 돌아가셨어요. 일본 국내청 서류부 지금 일명 왕실도서관이라고 해요. 왕실도서관에서 33년부터 해방 때까지 일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네. 실제로 일했다. 왕실도서관에서 일하니까 일제가 한국에서 약탈해간 단군 관련 사서들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요. 누가한테 얘기하냐면 청주사범학교 교장인 최기철 박사에게 증언을 하고 이 최기철 박사가 1990년대 후반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해서 녹취록이 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다 대부분이 단군 관련 사료였다. 이런 얘기를 박창하 선생이 얘기를 해요. 그중에서 이제 가져오고 필사한 게 화랑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실제로 불태워 쓸 수도 있고 불태우는 척하면서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 서고 서점 다 그렇죠. 나머지 흔하게 돌아다니던 것들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눈 보여주기 식으로 다 불태웠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2012년에 국내청 도쿄 박물관 같은 곳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일본 일본 도쿄 지방 지방재판 거기에서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 정부가 뭘 하냐면은 이러한 문서를 공개할 경우에 국익이 손상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재판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서목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서들이 있다. 도서목록을 공개했을 때는 일본국이 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부분 다 탈취한 거기 때문에 일본이 침락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일본에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거니까 내놔라 할 테고 왜 이렇게 가지고 가 많이 가져갔죠. 가지고 가지 마. 그러지 마. 많이 가져가고 또 전소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참 한심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지. 해외에 유출된 걸 빨리빨리 환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답답하다. 2006년도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일본인 학자 중에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해외로 반출된 도서 목록만 작성한 게 5만 권이에요. 아하 5만 권 책 이름이 5만 권이에요. 책 이름이 이분이 다 5만 권 5만 권 몇 종류가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경사 자제불에서 나눴는데 집부만 해도 3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집부라는 게 뭐죠? 아 집부? 예 문집류 문집류 아하 오케이 그럼 나머지 그럼 나머지 다 따지면 5천 종이야라 천 종이 되는 거죠. 5만 권이니까 만 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확보한 해외 유출 도서 목록량이 기껏해야 3천여 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이게 나오는 게 아니 일본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은 일본 놈인 거지 다른 일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일본 놈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이 안 될 수가 아니 여기에서 아니 우리가 왜 그러냐고 지금 이것도 흥분 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는데 MBC 다큐였죠? 거기서 일본 왕실 도서관의 비밀이다 이거에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후지모토 얘기가 있는데 다섯 군데를 조사한 게 2,940여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 군데만 있었겠어요? 그러면 약 3천 종인데 그런데 왜 아까 조선사 편수의 그거는 51종이다. 걔네들이 하는 말을 믿냐고 지금 딱 드러나잖아요. 벌써 이것만 해도 3천 종이에요. 얼마나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흥분하고 있는데 왜 주제를 자꾸 돌려 돌린 게 아니야 똑같은 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할 수 있는 주제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박 씨님은 왜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 짓을 하냐고 아니 일본 놈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왜 우리나라가 이런 짓을 하냐고 이병도가 살아있을 때 일본에 자주 가서 학술 대회를 한다고 우리나라에 저명한 언론인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 양반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일본 가서 이 이 이 이 박인이 김우X구인이 다 죽었지만은 이 인간들이 가서 일본 놈들 향응받고 돈 받고 다 이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그 양반이 했던 자료 있습니까? 아니 저도 전에 들었으니까 아 저는 들었어요.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요? 위험한 얘기는 하지만 근데 왜냐하면은 자 이거 이병도가 이 천리교 거기 초청받아가서 천리교 그 예복을 입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도 기록이 있거든요. 있어요? 난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다 있어요. 처음 들었으니까 아 정말 답답하네 답답해 또 있잖아 또 있잖아 열받을 얘기 또 있잖아 자꾸 나와 자꾸 나와 네 이런 일본의 행보가 사실은 철저하게 식민사관을 펼치는 행보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빈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 무서워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일본은 아마도 이 철학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했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타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임으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연구이며 역사연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조선의 그런 어떤 정신 혼을 말살시켜야 우리가 영구적으로 지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만약 내가 일본이라면 이런 사람은 솔직히 영웅인 거죠 금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국권을 되찾았으면 이런 말들을 한 것을 기운 삼아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패배 안 하고 오히려 원래 일본을 가르치던 그런 선생국의 지위로 갈 것이냐 그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일본 놈들이 우리를 민족을 마찰하기 위해 했던 그 정책을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반복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관심도 많이 퇴생했고 지금의 지금 시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게 무력이든 어떤 자연재해 때문이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이렇게 통치하게 됐다 라고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게 우리 한국의 혼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통치 철학 자체를 못 가질 것 같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통치는 그냥 다시 통치 될까 봐 지금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 민족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 그 민족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또 서로 주고받을 건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홍익인간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같은 동등한 대우를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대라우치 알고 있어요 조선총독이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이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통치 철학을 갖고 있잖아 이게 옳고 그릇을 떠나서 봐요 일본이 얼마큼 철저했냐면 봐요 우리가 예전 몇 년지 아마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서해 유성용 선생이 쓴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이 징비록이 이 유성용 선생 사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요 이 책이 일본인들은 그걸 갖다 300년간 그걸 같이 연구를 해요 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을 못해서 자기들이 먹지 못했나 그것이 그것도 일본이 우리 식민지화하는 하나의 바탕 속에도 거기 있어요 오히려 일본이 이순신 장군을 더 깊이 연구를 해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다시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실패한 게 원인이 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조선을 좋아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올라 그려 다른 데로 가지 일본인들은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항상 핍박받는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한반도 땅이 그만큼 여기를 차지하는 나라는 항상 대국이 됐거든요 대륙 진출의 어떤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몽골도 우리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더 크게 걱정됐고 청나라도 놓고 북방민족치고 고려를 갖다가 자기 세력관에 두지 않으면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정리를 하면 정리해 주세요 너무 많아 핵심은 뭐냐면 일본이 식민사관을 펼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각하고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인에 의한 한국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책이 이거잖아요 일본혼을 심어주는 뭔가 역사연구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가 이제 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 우리가 이게 조선총독 이름까지 이렇게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드네요 사이토 마코토인데 이게 사이코네 사이코마코토라고 할까요 사이코마코토 이 사이토 마코토의 소위 이제 교육시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시책이 뭐냐면 1919년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 사람을 반일본인으로 만든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 부조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며 고려장 같은 거죠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책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10년도에 강제합병을 하면서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 만세혁명이 있었죠 그때까지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단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말살시키고 그런 쪽으로 무단통치기를 가졌는데 3.1운동이 직후에 일본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단순히 미개한 조선인들이 갑자기 주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크게 보여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국도 이제 사실은 촛불집회가 15차까지 지속이 됐는데 그때는 3.1운동 이후로 이제 운동이 거의 집회가 한 1500회 정도 집회가 있었고요 굉장히 큰 독립운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부터 1930년 까지는 문화통치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민족문화와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과 기관을 설립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무당통치만으로는 조선인들을 영구히 통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갖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정신 문화를 이제 말살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친일파들을 육성시키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제 친일판 민족행위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같은 영웅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켰지만 이때는 을사오적 같은 인물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한민족의 혼과 영혼을 이제 말살을 시키면서 일본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게 제 3대 총독이라고 사이코 총독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 근데 줄여서 사이코 어 사이코 줄여서 좋네요 우리 조상은 경시하고 멸시하고서 이렇게 싹 옆으로 제껴놓고서 거기에다가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이렇게 대체를 해놔라 그러면은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되게 무서운 게 무서워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딱 처음 떠오르는 일본 만화가 드래곤볼인데 그러면 일본 만화 드래곤볼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지금 지구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민족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드래곤볼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 문화를 개방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1988년인가 98년 그때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할 때 개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외생 문화가 될 것이다 했는데 개방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한류가 들어갔어요 한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는 그냥 교류를 하되 우리가 역사는 바로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역사가 바로 알게 되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일곱 개 모으는 그 북두칠성 그 칠성 문화가 우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런 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사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흡수될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제이님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통치가 있었는데요 이 말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문화통치라는 말 마치 그때는 3.1운동 이후에는 문화통치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 뭔가 근데 이때도 사륙을 아니 3.1운동 때만 해도 1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이 3.1운동 시위자들을 사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하고 그쪽에서 전쟁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일어나니까 간도 학살을 벌여요 거기서 또 1만 명 민간인들은 막 학살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학살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서 이걸 교육을 세뇌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를 한 거거든요 야만적인 짓은 다 해놓고 그렇죠 문화통치다 이렇게 해요 일단 조선의 어떤 문화를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더 교묘해지고 더 고단수로 이제 정책이 발전을 한 거예요 조선인들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 마코토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1916년에 중추원 산하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가 먼저 발족되고 그리고 이제 19년 지나서 1922년에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바뀌어요 여기 정무총관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이제 그 다음에 1925년에 일왕의 명령 일왕의 칙서에 의해서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이 됩니다 국가적 사업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사 편수회가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조선사 편수회 그러니까 지금도 식민사관이라고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조선사 조선총독부 사관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 사관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이병도라는 인물도 등장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본의 정책을 시행하는 독립된 그런 기관이 이제 일왕의 명령으로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쓰게 돼요 일본어로 이제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조선의 역사가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못 읽도록 전멸하는 것은 오히려 비밀리의 일을 전파하는 역효과가 날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러한 사서들을 대신하여 공명 정확한 사서 즉 읽히는 것이 조선인에 대한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첩경이며 또한 그 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 반도사 편찬이 필요한 이유요 또한 편찬 사업의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못하게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한 심리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핵심이 조선인에 대한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 조선인을 동화시켜야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이토 마코투의 교육식책에 보면 일본인이 조선인을 반조선인을 만든다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사이토 마코투의 이런 정책이 없었다는 등 없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설상 그 정책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선사 편수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살이 떨리는데 애들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더하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심리를 절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못 읽도록 하는 거는 역교과가 나니까 대신 다른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의도가 포함된 놀이감을 놀이감을 만들어서 던져주자 역사서를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만세의 여궁이 나타났지 그거를 청소년부터 읽히자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이토 마코투 정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일본 교과서라고 하는 게 소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런 데 국사교과서를 바꾸잖아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바꿔가지고 얘네들부터 세뇌를 시키자 사이토 마코투도 보면 청소년들을 그 부모를 결시하고 명시를 일으키게 하고 일본 문화를 갖다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부터 만들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은 세뇌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치밀하냐면 조선사 편수회의 편찬 작업자들이 일본인만 있으면 나중에 편찬되는 그 역사서들을 조선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 그 당시에 이병도 신석호 채남선 권준형 박용구 등의 조선 청년 사학자들을 대거 참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간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결국에는 조선사 35권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조선총독부에서 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뭐냐면 16년 그래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어내요 이 조선사 35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조선사 35권이 일본어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번역 중이에요 35권을 완역을 하려고 번역 중인데 아직도? 지금 번역 중이에요 지금 재작년부터인가 번역을 시작했어요 이거 발주가 어디로 됐냐면 이나대 고조선연구소를 통해가지고 이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번역을 하냐면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었던 조선사 35권을 우리가 얼마나 베꼈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여기에 기반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사에게 반대를 하죠 이거 왜 번역하냐 일본어로 된 거를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번역이 안 됐다는 자체가 좀 웃긴다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 고려쯤까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판박이더라 아니 고려면은 우리 고려사가 있잖아요 고려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조선사의 고려편하고 그게 지금 우리 국사 교과서의 고려편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다 완역이 되면 지금 강단사학은 꼼짝도 못해요 난리나요 진짜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모르죠 뭐 어떤 압력이 있을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조선사 편수회의 그 35권이 지금까지 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만이시리오 우리말 한자월 금촬영인데 이 식민사감 그리고 이 조선사 35권에 근거해서 이 1935년에 조선사의 길잡이란 책을 내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거 유네스코 같은데 이 번역본을 돌려요 아 국제적으로 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이 광복후에 이병도의 후에들이 역시 이와 같은 체지로 된 역사 번역서를 외국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외국인들 당연히 이것이 우리 역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가이드북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세계에 뿌리고 다니고 이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국사 아니요 세계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스스로 이 학자들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상태에서 바로 잡아봐야 이 현대적인 근대적인 거는 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지만 이 뿌리만큼은 잡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분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진 학자들이 나와서 그걸 바로 잡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왜곡된 게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게요 쫙 넘어가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역사 왜곡과 더불어서 일본혼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일본혼 하니까 무섭다 그게 이제 황국신민화라는 거예요 황국신민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식민사관도 황국사관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일본 왕에 충실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황국신민 네 그렇죠 일본천황이라 그래가지고 황국신민 일본은 그네들을 천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1925년에는 조선신궁을 건립을 하고 신사참배를 이제 시키는 거죠 신사참배 근데 이 신사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는 신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근데 신사를 얼마나 늘리냐면 해마다 늘려가지고 몇 단위 이상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2229개 거의 22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신사들을 다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참배를 하는 거죠 그중에 메인 중앙에 되는 게 바로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수학여행을 와도 고등학생들 쭉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국신민의 서사라고 있어요 이것만 잠깐 보면 이걸 뭐냐면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처럼 이렇게 외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성인용 아동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달달 외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이런 거죠 둘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군대에 있으면 뭐죠 그 뭐라 그러지 나는 우리는 복무신조 아 복무신조 국과 국민을 이렇게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국민교육헌장 많이 외웠죠 이것 역시 식민 잔재의 영향이에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 맥락이라고 알죠 군대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곳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올릭의 어린이부터 해서 80노인까지 모든 전 조선인들이 나는 일본 사람이다 나는 황국 신민이다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라 이거죠 신하 신하백성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외계하고 일본어를 하고 이런 것을 1930년대 계속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역사교육만 시킨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일본 혼을 만들어야 되겠다 반일본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쭉 펴왔던 겁니다 실제로 1930년대 이후로부터 민족 말살기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중일전쟁을 일본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쓰고 또 생체 실험도 하고 강제징용도 하는 그런 이제 아픈 역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짝생각이 지금 났는데 민족종교탄압 아하 민족종교탄압령이라고 해가지고 유사종교 그러니까 보총교라든지 이런 종교에 사실은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독립운동 독립운동 자금도 보총교에서 나왔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요 대종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루는데 보총교 같은 경우에는 보총교라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국사교과서든 모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독립운동에 관해서 만약에 1920년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을 한 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모든 종교들을 다 합해도 보총교에서 독립운동 한 기사보다 못해요 그 정도로 독립운동에 협격한 공을 세웠던 종교가 보총교인데 유사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유사종교 일본에게 부역했던 종교들은 뭐냐면 그건 기성종교고 기존 종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했던 종교는 유사종교라는 말을 써요 유사라는 게 사입이라는 거죠 유사라는 말이 사입이죠 근데 이게 어디로 딱 그대로 들어가냐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역사도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드러내면 유사역사서 유사사학 이런 유사자를 붙이거든요 작년에 주류 강단사학에서 하도 민족사학 제야사학에서 자기들을 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들께 시민강좌를 열었는데 거기서 저도 포스트 봤어요 젊은 막 박사 다른 놈들 이렇게 놈들이 편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미안하지 마세요 총대를 맨 거죠 거기서 늙은 놈들의 강력하게 해라 알바와 같은 건데 결국은 내세워가지고 이 제야사학을 갖다가 사입이 유사사학 이제 유사란 말도 잘 안 했어요 사입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해놓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강좌를 쭉 보면 일본 놈들이 우리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던 그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뒤풀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정작 이해가 안 되네 스스로가 식민사학이 아니고 민족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아까 보총교 말씀하시면서 유사종교 말씀하셨지만 근데 결국 정말 또 소름 돋는 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 조선 3대 충독이라는 그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거는 그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말살하고 조작하고 했다는 사실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아우 정말 계속 얘기를 듣는 순간순간 계속 소름이 돋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사 우리나라에 세운 신사 남산신사를 제일 먼저 기억하려는데 근데 이 남산에만 세운 게 아니라 전국 각각 모든 곳에 다 세웠어요 심지어는 저 백두산 정상에까지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 신성한 곳까지 뭐 경복궁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산신사를 바라보게 했다 뭐 이런 방향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뚝을 박았느니 뭐 하는 풍수지리 풍수지리 조작 그리고 뭐 정말 창시개명이라든지 창시개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지개명도 있어요 지명도 바꾸잖아요 산도 보면은 뭐 봉황산인데 개족산으로 닭발산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지명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이런 모든 정책들을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그 정책들을 펼었던 거죠 고맙네